자 이번 시간에는 포지션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이 포지션이라는 것은 html의 태그들, 엘리먼트가 화면상의 어디에 위치할 것인가 라는 것을 결정하는 주제입니다. 즉 박스 모델이 부피감, 또 엘리먼트와 엘리먼트 사이의 간격,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다면 포지션은 각각의 엘리먼트의 위치를 지정하는 그런 방식과 관련되어 있는 굉장히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다소 어려운 편입니다. 하지만 뭐 천천히 보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저는 포지션 언더바 1.html이라는 파일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생긴 내용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우리 html이라고 하는 저 태그에다 보더 값을 줍시다. 1px solid gray 이렇게 하면 안되죠. 스타일이 빠졌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를 올리고 자 그 다음에 태그를 id값이 other 인 태그 옆에 id값이 id값이 parent 인 태그 안에 id값이 me 인 태그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요기에는 other라고 적고 그리고 요기에는 parent 라고 적고 그리고 요기에는 parent 라고 적고 여기에는 나 나 미 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엘리먼트에 보더 값을 줍시다. 1px solid 토마토 자 요렇게 적고 이는 좀 두껍게 할까요? 한 5px 정도? 10px 과감하게 자 5가 났겠네요. 자 그리고 요기에 대한 margin 값을 또 줍시다. margin margin은 10px 정도 이렇게 주면 그 관계가 그때 딱 드러나죠? 요렇게 생긴 예제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요 me 라고 하는 저 엘리먼트를 이동시킬 거예요. 왼쪽으로 이동시키고 오른쪽으로 이동시키고 위아래로 이동시키는 걸 해볼 겁니다. 자 우선 me 라고 하는 엘리먼트에 대해서 제가 포지션 포지션이 아니라 저 엘리먼트에 엘리먼트를 오른쪽으로 옮길 때는 left 라고 하는 속성을 씁니다. 그리고 left의 속성으로 속성 값으로 제가 100px을 지정을 하면 여기 있는 me 라고 하는 저 태그가 원래 움직여야 돼요. 어떻게? 어 왼쪽이 100px이니까 이 왼쪽으로부터 100px만큼 떨어진 공간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요러한 값을 뭐라고 하냐면 offset 이라고 불러요. 명칭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top 백 픽셀이라고 하면 제가 원하는 것은 offset이 위쪽에 생기면서 여기 있는 이 태그가 요렇게 100px만큼 내려오게 하는 겁니다. 자 그게 안되는 이유는 요걸 안해서 그래요. 우리 수업의 주제입니다. 포지션 그리고 relative 라고 요렇게 하는 순간에 우리가 지정한 백 픽셀 백 픽셀이 지정돼서 요기 있는 me 라고 하는 텍스트가 이리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저 me 라고 하는 태그를 오른쪽 오른쪽으로 보내고 싶다. 그러면 요기 있는 left 값을 right 값으로 바꾸면 돼요. 만약에 left 값과 right 값이 동시에 있다. 그러면 left를 따르네요. 예 뭔지 아시겠죠? 그리고 위쪽으로 올리고 싶으면 얘를 top이 아니라 bottom이라고 하면 되고 만약에 top과 bottom이 동시에 있다. 그럼 누굴 따를까요? 요렇게 되네요. 순서가 상관이 있을까요? 순서가 상관이 없죠. 순서가 뭐가 될건 간에 bottom과 top이 나오면 보시는 것처럼 top이 우선이고 left와 right가 나오면 보시는 것처럼 left가 우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무튼 그렇다면 right와 bottom은 없애버리고요. 두 가지만 남겼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position 값을 제가 다시 없애보면 보시는 것처럼 left와 top 값이 무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것은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그 css에 각각의 엘리먼트들은 포지션의 기본 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 값이 뭐냐 static입니다. 여러분이 static이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각각의 엘리먼트는 left, top, bottom, right와 같은 offset 값을 무시하고 딱 자기가 원래 위치해야 되는 그곳에 정적으로 영어로는 static하게 위치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음 원래 자기가 위치해야 되는 그곳 부모 엘리먼트의 아래죠. 그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가 있어야 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100px만큼 왼쪽으로 가게 하고 싶다. 또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하고 싶다면 여기에 포지션의 타입을 relative 상대적 in 으로 지정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relative 포지션의 사용법입니다. 여러분이 left와 top과 같은 offset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relative라고 하는 포지션 타입을 지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포지션 타입을 지정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 그것은 static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위치와 관련된 설정을 하지 않은 상태 무슨 말인지 대충 아시겠죠? 자 이거 되게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우리 몇 가지 형태의 포지션 타입을 더 살펴볼 거니까 여기서 수업 더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설명드린 거 다시 한번 스스로 설명해 보시고 다른 사람한테도 좀 설명해 보시고 여러분이 직접 이 예제도 꼭 한번 짜보세요. 아시겠죠? 자 포지션 타입이 relative면 그때 offset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입니다. 이제